딘딘 씨 또 머리띠를 하고 왔어요. 요즘 미는 스타일인데 자기가 그냥 오면은 머리가 너무 정돈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헤어밴드를 요즘 좀 아이돌분들이 많이 하시길래 또 해봤어요. 느낌이 그 아이돌스럽지는 않고 바로 저기 국회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? 진심이야 근데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. 아 진심으로? 정말 이상하진 않아요. 그렇다고 괜찮지도 않아. 자 이렇게 뺐어. 오 이게 훨씬 나아 자연스러운 게. 아니야. 아 근데 이거 어제 샀어. 괜찮아. 오늘만 써러. 오늘만 써러. 오늘만 써러. 머리띠를 이 친구 계속 머리띠를 쥐고 있어 좀 나아.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.